.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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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잠깐만 자리야, 자리야 궁 언제 찾을 겐크령? 솔무풍 안 지워진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자자 아, 잠깐만x3 아, 무서워 자리야 궁참아 바로 내가 올라가서 써버릴게 야, 파라 좀 끊어봐, 파라 좀 파라, 솔저가 파라 끊어야돼, 솔저 없으면 닝구님이 끊어 메르실을 끊어줘요 파라 지금 공중에 싸이셔야 돼, 파라가 지상 터지면 아파가지고 앙벽, 앙벽, 파줘 옆에 로브어그 피가 없었어요, 피가 어, 진짜 피가 너무 많다 아, 안돼! 와, 어 어우, 쌍, 어우, 나, 어우 어, 하하하 터경 끊었어요 어, 잘하셨어요 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누가 내 뒤에서 때리는, 때리는 것 같아 해소한 메르신은 끊었다 아군 메르신도 죽었지만 와, 돌겠네 4분, 4분 5초 아, 아 형, 자리야 궁 찼지? 궁 찼네 어, 살고 싶어 어, 난 살고 싶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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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결국 좋아 총아문 총아문 3분 20초 나쁘지 않았어 갱크량 좋았어 한 맞추려면 근데 이거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라인하르트를 넘어서 붕을 쏴야 되는데 내가 눈형 거기 리퍼가 리퍼 왼쪽에 리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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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파라 위에 파라 방벽 부숴요 링구님 방벽 부숴죠 방벽 파라를 아무도 없게 끊어줬어 캐릭터가 오케이 내가 솔저 할까 나도 아 그러네 솔저가 없네 지금 솔저야겠다 솔저 할게 내가 우와 잠깐 오케이 아 상대는 솔저가 있네 아 뭐야 이거 살렸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나이스요 역시 게임할 땐 로스트님 항상 있어야 돼 오른쪽으로 못 돌아오는 잠깐만 뒤에 뭐야 위에 솔저 위에 솔저 위에 솔저 아 여기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무리하게 앞으로 가지마 자 위에는 솔저가 있거든 우리 안가면 솔저 각이 안나옵니다 리퍼도 있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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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왼쪽에 왼쪽에 노드호그 나이스 보아이 아 궁이야 아우 보아씨 와아 아우 솔저 궁 잠깐만 이거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해서 궁 한번 써야 돼 이거 저 다 살렸다 이거 궁없죠? 1분 30초 아이고 아아 또 1분 없대 1분 29초 야 시간은 상관없지 않아요 어차피 저기 화물 다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가? 화물 운속은 시간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냥 아깝다고 1분 30초 하겹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어요 아 여기 카르미네아님 마무리 텐션 내려간다 지금 텐션 내려갔어요 왜 자고님이 지금 긴말로 침묵질 한다고요? 아 괜찮아요 구고형은 카르미네아님이랑 같이 세포가 이어져 있잖아요 뭐 아하하하 이제 카르미네아님이랑 보고형이랑 세포가 이어져있으면 저는 카르미네아님이랑 약간 어 하체가 이어진 느낌 저는 게임을 빈려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의 세포 그렇지 뭐 이 약간 영화로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뭐였지 허식핑림인가 약간 그런 느낌 샵 하나의 하나의 로봇을 어 조종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거지 샵건 샵건 닮았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는데 샵건이 누가 뭐 샵건 뭐 그런건가 사람 인간이야 사람이야 샵건이 아니라 영화는 탑건 아니야 탑건 아 탑건 아 그건 탑건이구나 샵건이 뭐니깐 살아있는 사람이야 샵건이 나보다도 어이없는 놈일세 나 몰라 샵건이 뭔지 나 샵건 뭐 이런건가 몰라 쇼미니온 랩퍼래 랩퍼래 아 아 쇼미나온 아 아 아 쇼미더머니 나오신 분 아 네 아 쇼미더머니 안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랩은 못해도 욕은 잘해요 자 가볼까 자 가볼까 갑시다 자 이번판 어떻게 해서든 화물 운반 해봅시다 하핰 뭔가 쭉 끌려고 그런것 같은데 방금 내 눈앞에서 으흐흐흐흐흐 아 뭐야 그래도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어우 다섯백이다 날 잡고 진짜 오늘 맵을 좀 분석해야지 내일 해석도 해야되는데 왼쪽에 로드오고 런이 왼쪽에 로드오고 아우야 부서져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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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이 묵방해졌다 몸으로 오케이 위딜어 음 안돼 잘 못 눌렀다 오케이 위빗바락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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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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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공차있어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야 뒤에 뒤에 궁 뒤에 로드오고 로드오고를 컷하고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아 나이스 이래서 무리하게 들어오라고 했구나 좋아좋아좋아 난 로스트님 명령은 무조건 나는 다 믿을거야 솔져 솔져 아 저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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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리퍼 나이스 샷 들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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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체 야 상대 자리아 있으니까 너무 뭉쳐있지마 궁맞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체 자리아의 저거다 어 석양충이다 석양충 어 내가 태진아 꺼냈어 방벽 방벽 깨질거 같으면 말하세요 제가 방벽 깨질게 오케이 오케이 태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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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이래 빨라 이 차 너무 빠른데 차가 자 앞에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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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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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자리아 궁써도 될만하네 오른 오른 뒤치기 뒤치기 아 로드워그 아 완전 뒤치기 야 뒤에 석양도 있어 얘네 완전 뒤치기 각 쟀어 지금 넌 A맥은 다 막았어 아아아아 석양 석양 야 모아 모아 아 두 명인데 두 명 좀 라인 빼세요 두 명 그냥 뒤에 라인 빼 와 저걸 라인이 안 뛰었어 그냥 우리 죽잖아 그럼 너무 무리하게 싸우지마 킬각 안보이면은 우리가면은 또 죽으니까 반복되잖아 몇 명씩 밖에 없는게 그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저기 자리아한테 걸려가지고 어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오지랍이 넓어가지고 훈수를 좀 했어요 싸대기 한 대 맞을게요 네 됐죠 네 소리 잘 들었어요 예에 자 방벽이 간다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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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아 위에 석양이 아니라 저 리퍼 리퍼 궁 이건 백퍼 궁각이야 백퍼 궁각 많이 재는거에요 솔져있다 여기 어 위에 위에 뭐있다 위에 위에 리퍼있다 어 위에 리퍼에 솔져에다가 지금 아주 그냥 난이가 났으니까 아니 아 근데 라잭을 했더니 눈이 너무 편해 방벽 부서져 방벽 부서져 안돼 이번은 왜 하셨어요 이번은 왜 무슨 일이야 아 궁합을 쏘야 될거 같은데 아 궁합을 쏘야 될거 같은데 안돼 안돼 내가 왜 사라져 그냥 가자 그냥 가 궁합을 쏘야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어머니 내가 어머니줄게 내가 어머니줄게 머리위에 쏠 머리위에 그거있다 리퍼 아 아 아 아 나 너무 못해 다시 한번 쏴대기 안돼 어 아 못살렸어 아 펄궁 됐다 아 위에 파라 아 나 생각 하나도 안파요 저 무똥증이었어요 무똥증 으아아아 밀리지마 오케이 밀리지마 자 자 아 아 껴어 저기다 누가 꼬깔코를 세워놨어 난 진짜 아 옆에다 꼬깔코를 누가 세워놔가지고 못갔어 어머나 어 근데 저는 란색할 때 안아팠어요 무통증이여가지고 제가 민군이 지금 아니야 방벽 단벽추빌되면 그때가 일로 못가다 하나 둘 셋 가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노도 암게서 탱을 잘해주네 야 왜? 왜 안맞았어 암고 아 위에 파라 위에 파라 그렇지 나이스컷 아 진짜 미안해 솔져 한 사람 없어 나 솔져 진짜 못하겠다 솔져 잘 한 사람 없어 아 저 메르신 아 미친 솔져 뒤에 솔져 뒤에 솔져 아 아 늦었다 어 나 죽었어 아이고 위에 솔져 잡아줘 한 대 봐 어 나 타라 타라 와 딜이 이렇다 어 나 죽어 아 나 죽었어 루닝 위에 타라 아 미치겠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와 미치 저거 뚫어야 돼 지금 자 방벽이 갑니다 방벽 무조건 필요해요 지금 방벽이 오른쪽에 오른쪽에 로드오그 오른쪽에 로드오그 아 또 뒤치기야 로드오그 우리 뒤치기 올 것 같다 위에 위에 아 지금 입구에서 나가지 못하네 뒤에 로드오그 뒤에 로드오그 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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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로드오그 아 위에 리퍼 옥상 위에 리퍼 있어요 오케이 다였어 와 와있어 어 나이스 부활 다 들어가야 아 그러나 나밖에 없어 두 명 살렸어요 암에 한 명 더 있어 그렇게 우린 죽게 될거야 아 아 됐네 이거는 어 망했스 에스 망했스 에스 망했스 에이 크리 난사 데미지가 완전 쓰레기 됐네 지금은 져도 돼 근데 지금은 져도 돼 지금은 져도 돼 에이 이 맵이 궁적 크랫이 안좋다는게 무슨 말이죠 맥크리하고 공격할 때 정크랫이 안좋다고 아 공격할 때 정크랫이 안좋다고 아 딱 20킬킬 금메달 때 임무 기어 처치도 궁극할 때 아 어 이상 오졌네 상황이 안좋은거겠지 흠 그냥 우리가 다 못하게 우리가 다 못해서 그래 네 열심히 다 잡았는데 안좋구나 뭐야 미친 사만이나 막았어? 우리의 고질적인 그게 파라가 나오면 파라를 잡을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니까 내가 근데 파라를 내가 정말 너무 잡고 싶은데 솔저를 못하게 했어 솔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누가 난 솔저가 죽해가 아니야 솔저를 그러면 수비는 자리아하고 공격은 솔저할까? 아니면 자리아를 내가 할테니까 형이 솔저를 할래? 뭐라고? 자리아에 내가 할테니까 형이 솔저할래? 형님 왜 자리아에 집착하는거야? 자리아가 아무래도 궁 한타할 때 너무 좋으니까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자리아 안쓰고 그냥 그냥 다른게 다른거 두개 쓰는게 낫지 우리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지? 아무것도 못하잖아 활 하나 나오면 다 찢어져가지고 더블레블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투 솔저 못간다 그러면 솔저 가구 자기 잘하는거 해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궁 쓰는게 낫지 알아서 난 자신이 느낄 파티야 어? 우리는 느낌 파티야? 우리는 느낌 파티야 엇? 우리는 느낌 파티야 느낌 파티? 조퍼나울에 조퍼 그건 맞아 리퍼 차이 너도 리퍼하는게 나 리퍼할게 리퍼 금박잼에서 어버어버 할 바에 니가 리퍼나 할 수 있는가 해서 상대방 한두명 끊는게 차이더라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하고싶은거 보다 팀에 도움 되는걸 할려고 그랬지 그럼 리퍼해 알겠습니다 리퍼가 알겠습니다 조리퐁 가겠습니다 파라 머리위에 순간이동수 잡을 기세 조리퐁 갑니다 진짜로 파라는 갱클이가 잡아줄까 갱클이가 그거 잘해 진짜 리퍼하면은 파라 잡을래요 아 그래? 파라 잡으려고 궁켜 감정카드 궁 쓸 때만 잡을게 그럼 그래 지상 쓸고 다니면서 궁 빨리빨리 모으면 되겠네 그래 그래 근데 아군에 윈스턴이 있을까? 메르신 궁은 개빨리 자는구나 아까 윈스턴 한번 칠했더니 궁이 80%가 찼었어요 윈스턴 피 없을 때 채우면 윈스턴 피가 500이잖아 근데 아까 50 남았거든 인류스야 우리 그러면 위도우는 누가 끊을까? 위도우는 내가 끊을게 위도우는 내가 끊을게 위도우 있으면 내가 윈스턴에서 위도우만 잡을게 그래그래 그리고 저쪽 위도우 있을 것 같아 지금 패여? 패여? 오케이 어 패여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스터진 랭크 몇이야? 이스터진이 44 아 이스터진 오늘 확실하지가 않대 그러면 그냥 닝구님 하자 그 절대 이스터진이 점수가 낮아서 빼는게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쵸? 우리 닝구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닝구님 예 실전이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제 인생은 실전이야 오늘은 멤버 정옵니다 오늘은 닝구로 가야되니까 어 키보드에 물 쏟았다 헐 헐 어 나이스 야 빨리 털어 털어 예 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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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털업 예 털업 괜찮아 기계식 키보드야 여러분 제가 샵건 닮았네요 진짜 검색좀 해봐야지 이따가 샵건이 아니라 샵건치게 생겼지 샵건이 아니라 샵건치게 생겼지 어 아 알았쓰 하하하하하하 쟤네들 지금 루시 없는거 같은데요 어 쟤네 메르시인데 메르시 저기 위도워도 없어 누구야 위도워도 있을거라고 한사람 저기 메르시네 저거였어 어 옆에 있잖아 나 너무 많이 갈필이 없고 리퍼니까 아 뭐야 이거 아아아 리퍼를 끌고 왔네 옆에서 아아아 로드웨그 2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제가 여기서 지금 그대로 쓰고 다니고 있어 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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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좀 잡아봐 소리도 들어가 안 돼 그래 파라 잡아주고 아 로스턴이 죽었다 힐 없어 어 뺏긴다 뒤에 그거 들어왔어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이길 수 있어요 아 오지네 파라 죽였어 파라 죽였어 어 처음부터 죽였어 아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들어가야 들어가 아 파리아 때문에 안되겠네 상대 리퍼 누구야 저거 진욱 진욱이 오늘 좆았다 진욱이 와 레벨 120이네 안 돼! 아 그러네 야 120인데도 40점대가 있구나 레벨과 게임 실력은 무관합니다 어 방벽 깨진다 들어가 들어가 야 파라 내가 따겠다 파라 파라 땄어 파라 땄어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들어와 아 역시 리퍼야 점령했어 으악 이맛에다가 리퍼한테 행복지수가 달라지네 아 역시 사람은 하고싶은거 해야돼 메르시가 나올거란 말이지 지금 그렇지 어 나 니가 나올거라고 생각했어 메르시 됐다 됐다 메르시 고통 걱정 좋아 좋아 메르시 영원히 고통져버려 쟤네 힐러 끊으면 조지니까 자 로드파로도 이제 귀찮게 해야지 아 리퍼 어디가 아 아 상태리퍼가 여깄냐 아 얘 피먹었네 아아아아아아 아 아 진짜 재수가 없네 진짜 야 로봇 야 잠깐만 야 기지에 내가 두명이나 맞고 있는데 왜 막 왜 뭐 뺏기는거야 저거 아하하하 안해져 난 진짜 로드웅 궁은 씹었는데 그 다음을 못 먹았네 저 미국 갔어요 어 교전중이네 합류합니다 형 로드워크 컷 아 아 아 siz 룰라 택 갸 주랍 갸 갸 rah 힐러 힐러 내가 계속 끊잖아 좋아 힐러 힐러 잘 끊어주고 있어 정말 큰 거 같아 쟤네들 피가 많이 없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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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우리 거점 점령 중이 훨씬 낫네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네 내가 뒤에서 내가 뒤에서 3명 붙잡고 있는데 거점 뺏기길래 깜짝 놀랐다 진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알잖아 분위기 좋으면 또 나대는 거 그래야 다 알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우리 그럼 끝났어 텐션 다운시킬게 왜 그래 또 오케이 오케이 다 꺼냈다 뭐? 뭐야 이게 가스통 가스통 갑시다 후후후후으면 상추 안걸렸다 메르시 고통주러 왔습니다 오른쪽에 리퍼랑 로드오그랑 같이 가네요 어 잠깐 다 실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아 그냥 벽에 붙었어야 됐는데 파라 있네 파라 파라 있네 파라 방벽 부서진다 리퍼가 로드오그를 잡아줘 네 저 이 로드오에요? 로드오그 그만이네 아 미친 투 로드오그 미치겠네 진짜 로드오그 둘이다 저기 아파 상대 메르시 컷 어 비었어 상대 자리아 컷 로드오그 컷 오케이 나이스 로드오그 로드오그 정크랫 조심 정크랫 조심 야 저기 야 메르시 안했다 아 이걸 컷당하네 궁 궁 개우졌었는데 상대 지금 한번 전진하는 애들 좀 개피야 와아아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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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난리네 있었던거 같은데 어 야 우리 왜 쥐냐 어? 아니 미친 내가 이렇게 다 밀었는데 리퍼하면 안돼 지금 우리 툴이 파 안되잖아 아니 지금 상대방 그 보면 리퍼가 나 로드오가 둘이니까 덩어리가 둘이라서 그래 그래 덩어리가 둘이라서 리퍼가 나 리퍼 나 파라 같은게 나 그래 이거는 그래 룰대로 하지 말자 이거는 마실수 이기는게 중요하지 이기는게 중요하지 쟤네들도 두마리니까 마실수 와아 로드오그 두마리 하나밖에 못 잡았네 상대는 무식으로 바꿨네 어 그래서 내가 리퍼로 바꿀거잖아 인스턴이 필요없거든 으아 어 뭐야 아 오케 오케이 위도우 한조 뭐 이런거 있었네요 아아 졌어 아아 뭘져 아 진욱이한테 졌어 아 진욱사랑이라는거 보니까 여잔가? 근데 쟤네 로드워그 갈고리 잘 못 맞췄는데 잘 확실히 나는 리퍼할때 제일 행복한거 같아 게임도 게임이 훨씬 나은거 같아 내가 진행하는게 아우 어 살았어 아 이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일기토 떴다 러브샷 떴다 아이 미친 뭐해 죽었어요 뭐야 이거 리퍼가 깡놀을 해서 아 진짜 오버워치에서 깡놀다가 제일 쉬워 아 벽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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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트레이사 트레이사 혼자 죽이고 아 아 근데 솔직히 진짜 체력 진짜 많다 로드워그 쟤네 투리퍼네 거기다가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 거점 점령 오케이 끝났다 게임 이겼어요 이겼어요 끝 돌진해온다 이제 한번 돌진해올거야 궁 있으시면 궁 써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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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트레이사 진짜 멍청하다 어떻게 힐러하고 싸워서 1대1을 못 이기냐 좋아 우리 약간 좀 약한 조합이 있고 강한 조합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위도우나 위도우 없으면 좀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위도우 파라 얘 둘한테 막혀 우리가 어 그래 근데 왁권님 게임에 무조건 있을텐데 위도우 파라 아 그래? 한번 봤어? 게임하는거 무조건 있어요 한번 봤는데 무조건 있어요 거기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하지 뭐 그러면 없어 위도우 선수 영입하자 링군이 위도우 좀 하십니까? 우리 우리 좀 스나 잘하는 사람이 응팽치인데 사실 왁군님이 위도우 한다니까 괜찮아 그러면 아 왁굿형 잘해 왁굿형 무시하면 안돼요 아 저 무조 잡을 수 있었는데 자 나는 거점원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에잉 뭐야 뭐야 아아 리퍼 리퍼 뒤치기 간대 뒤치기 어 살았다 살았다 이 맵은 리퍼랑 일단 툴 리퍼 가자 그치 아냐 꺼져 요침 아니 잠깐 에